우리의 뇌는 감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린 뇌에게 감동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감동적인 뇌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뇌가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의 뇌는 주위 사람들에게 똑같이 것을 반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인 것은 로봇은 프로그램을 지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로봇같이 한 번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험되어 있는 기억 속에 그 기억이 얼마큼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킵하면서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메모리 되어 있는 것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 이것을 항상 자기가 이렇게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파워브레인이 되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뇌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너의 기억도 있는 여러 정보에 내가 계속 노예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